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이씨의 유승균피디입니다. 반칙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내려지지 않으면 같은 반칙 파생된 반칙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트럼프의 시대는 막을 내린 듯하지만 그가 만든 반칙의 레서피가 전세계에 퍼지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2020년 12월 첫 그것은 알기 싫다는 올해 마지막 헬마우스 코너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XSFM의 지사기업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윤세민 리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 중 하나로 꼽히던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을 내린 재판부와 같은 나라의 재판부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다음번 재판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시스템은 외부 자극 없이 스스로를 개혁해내지 않거든요. 추적단 불꽃을 비롯한 그다지 많지 않은 수의 시민들은 이분들이 뭘 하셨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보호받을 후손들의 삶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됐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이번 주에 주인공하니까 말이죠. 이스포츠로 인류의 문화를 바꾼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페이커라고 할 수도 있고 위인전이 나왔죠. 네, 박서라고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온게임넷을 떠올립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에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레거시 미디어에 들어와서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젠가 끝난 시대는 맞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끝나는 걸 보니 새롭습니다. 온게임넷이 문을 닫기로 한 이번 주예요.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겨울로 이야기를 확장시키면 먼 미래에 이 존재로 인해서 인류의 삶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문을 닫습니다. 곧. 아직 인정은 안 했지만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헬마우스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도서출판 밝은 세상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 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기업 미소 2020년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 인생이 소설이면 우리는 모두 작가이다.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층 더 열정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책들은 과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로맹은 과연 잃어버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글을 써낼 수 있을까 기업 미소 2020년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 도서출판 밝은 세상 새로운 광고 기업 미소의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의 광고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기업 미소 소설을 광고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2010년대는 알랭드부통하고 기업 미소가 사실 다 해먹은 출판시장인데요. 알랭드부통이 조금 더 앞서고 기업 미소가 지난 10년대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렇죠.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 장르 소설에 작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작품의 폭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 나이 들면서 인생이 작품의 메인 테마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전작에서 글쓰기가 가지는 치유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소설은 글쓰기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가 로맨이라는 극중 캐릭터의 지필 과정이 변화해가는 걸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줄거리를 살짝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흥미로운 추리소설의 플롯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온미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드러나는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 한번 지금 예스24라든가 찾아보시면 많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이거 재밌겠는데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벤트도 있어요.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밝은세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우리에게 소설이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적어준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인생은 소설이다.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달 일인가 싶습니다만 우리에게 소설이 필요한 이유 같은 거 살면서 가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설을 쓰지 않나? 댓글을 쓴다기보단? 아무튼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밝은세상 인스타그램만 검색하셔도 바로 밝은세상 출판사의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기엄미소의 한국 독자들에 대한 인삿말 영상도 들어왔더라고요. 이럴 때 한 번씩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벤트 삼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엄미소의 신작에 대한 광고입니다.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제가 지금 준비한 일정에 따르면 올해의 마지막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헬마우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아 재밌습니다. 지금 요즘 약간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죠. 왜요? 이 진흙탕 속으로 같이 한 번 싸우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왜 늘 하나 둘씩 다가 떨어지지? 이 진흙 괴물들이 자꾸 죽고 있어요. 원래 의도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저조차 좀 어리둥절한 상태로 이거 유튜브를 접어야 될 시점이 오는 건가? 라는 불안감을 안고 예를 들어 이 고스트버스터즈는 인기가 없어질 때 끝나긴 했지만 만약에 인기가 계속 있었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괴물들이 뉴욕시를 해집어놓고 다녀요. 근데 현실에서 헬마우스다. 새로운 괴물이 안 나와. 기존에 괴물은 잡았어. 이게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니 유튜브를 내가 오히려 들쑤셔가지고 바퀴벌레들 집을 들쳐내면 쫙 퍼져나가듯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내가 들쳐내가지고 혹시 이 사람들이 더 번성하게 하는데 하나의 일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딱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찬장에 가서 버터를 먹고 메이플 시럽을 먹고 커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코로나라는 진짜 미지의 어떤 세계와 얘네들이 만나면서 자체적으로 방역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랜만에 돌아온 짜친 월드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제가 요즘 라디오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짜치다 이런 얘기를 못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갈증이 있었는데 사실 좀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 게 몇몇 청취자분들은 눈치를 채신 것 같던데 제가 CBS를 나오면서 저만 빠져놨죠. 드랍시비 드랍시비 떨궈놓고 자기만 본진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말이죠. 오버울러서 꾀액! 하며 혼자 갔어요. 그래서 전장에 다 남아있고 리버 정은정님하고 심지어 나중에 농축새님도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호우저크되고 있는데 그리고 드랍시비 간 다음에 다시 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본진의 CG만 박아놨어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고생하는 게 헬마우스님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도륙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이라 헤븐 마우스라고 할 수 없거든요. 혹은 루시퍼 마우스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이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강제개명을 당해가지고 퀵마우스로 CBS를 팔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만에 지금 친정집 같은 팟캐스트에 들어오니까 짜친 월드에 대해서 짜친 유튜버 세상 이거는 보통의 생활인들 평범한 생활인들은 모르고 사셔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일종의 요정 세상이죠. 베르셀르크에 나오는 그 요정들처럼 믿는 사람만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정 세상에 요정 왕 같은 존재죠. 갓파더 그렇죠. 가짜뉴스계의 갓파더 대부님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 곧 방송인 그렇습니다. 곧 방송인 곧 수감자 그럴 수 있죠. 미국이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러게 말입니다.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를 적극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현재까지는 대통령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짜 뉴스 유튜버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니네까지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너무 니네 뛰는 거야. 너무 많아지잖아. 이러면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그래서 뭐라고 좀 지칭을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혼자 이제 집에서 엄청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뭐 BC AD 나누듯이 도널드 트럼프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네. 애프터 트럼프로 해서 그렇죠. AD 대신에 AT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네. 그거는 스타워즈의 AT AD를 떠올리게 한다. 스타워즈 팬들한테 너 후드려 맞는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AT AD가 애프터 트럼프 애프터 트럼프 그렇죠. 귀여운 AT AD를 그렇게 욕보일 수는 없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분이 이제 그러지 말고 AD를 그대로 써라. 애프터 도널드다. 그렇죠. 애프터 도널드 애프터 도널드 4년 차 AD 4년 차에 보내드리는 네.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이게 실제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게 도널드력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빅뱅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도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진짜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진짜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당선 관련하면 제가 그때 팩트체크 JTB치의 팩트체크에 있을 때에요. 그때 한참 러시아에서 자금을 대서 만들어놓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종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 혹은 민주당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이런 것들을 심는 뉴스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으로 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그게 그런지 몰랐고 그거 결국 트럼프를 위한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한참 기세를 올리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도 궁금하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저러다가 어플린티스 나와서 위어 파이어드 하던 사람이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가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이 있을 때 JTBC 팩트체크에서 그걸 팩트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널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가 대선도 아니고 공화당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가 를 할 때 제가 그 당시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한테 미국 정치 전문가거든요. 여쭤봤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너무 단호하게 미국 대통령 경선의 구조상 도널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을 통과할 수가 없다. 통과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셔가지고 팩트체크에도 그 코멘트가 근데 나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떡하니 공화당 경선을 통과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버렸어요. 99%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 안 됐는데. 그걸 뚫어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김정기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미안하다. 아이고 그 말 말고 무슨 말을 해요. 미안하다 하시고 그분은 국립외교원장으로 가셨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었던 사건이 2016년에 일어났는데 말하자면 그 사건 이후에 애프터 도널드 이후에 우리가 마주한 세상 우리가 마주한 특히 온라인에서 마주한 세상이라는 거는 정말 전세계적으로 트럼프라는 광역기를 시전한 이후에 가짜 뉴스가 어떻게 전세계 곳곳으로 침투해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게 됐는가 를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가짜 뉴스의 승리거든요. 그렇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모먼트들인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의 헬마우스 코너를 통해서 만나봤었던 빌런들이 속속 도널드 트럼프와 엉키는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아 예. 도대체 어떻게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의 유튜버가 만나게 되는가 를 오늘 제가 곳곳에서 펼쳐 보여드릴 텐데 아 그래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북유럽 신화 빌란드사가 여기서 토르가 왜 나와 이런 그런 어떤 모먼트들이 펼쳐집니다. 빌란드사가 지금 토르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게 이제 신간이 굉장히 늦게 나와서 몇 년째 안 보긴 했는데 이제 토르가 나와요?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도 힌두신화인데 토르가 나오는 거죠. 일부 추운 지역을 배경으로 비슈는 옆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이후의 세계 도널드 트럼프 이후의 진실 말하자면 이게 담론판에서는 멋있게 탈 진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유튜브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도널드 트럼프 이후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고 트럼프 이후의 뉴스와 정보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한국 유튜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는 진짜 생각해보니 지난 4년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네요. 엄청납니다. 이게 꼭 생물시간 아니면 주구각시간에 배우는 건데 말이에요. 어떠한 기후가 일정해지는 시기가 오면 대륙을 건너서라도 비슷한 종들이 막 번성해요. 그건 인류일 수도 있고 쥐일 수도 있어요. 미국 대륙에서 가짜뉴스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비슷한 류들이 번성해요.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4년간을 되돌아보고 요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집권한 첫 정치는 아니죠.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는 이미 2007년에 이명박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미국의 이명박이 트럼프다. 그게 맞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현상. 다만 트럼프는 거짓말로 집권한 정치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유명한 미스터 페이크 뉴스죠. 그 사람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페이크 뉴스인데 그 자신이 페이크 뉴스이기 때문에 더 페이크 뉴스 여느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등장과 집권 과정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2016년에 피자게이트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러시아게이트 이 두 개의 교차점에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가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파급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는 못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은 아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016년 버드피드 버드피드의 버드피드 죄송합니다. 버드피드의 소셜미디어 분석인데 대선 전에 3개월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가짜 뉴스 20개 이게 페이스북 내에서 공유되거나 반응을 하거나 댓글을 달렸던 그게 총 871만 건이었다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공유와 반응과 댓글 수 가짜 뉴스가 사실 우리는 그냥 한국어로 된 콘텐츠들만 보고 있으면 반응수가 10만 개가 넘어가고 이런 게시물 보기 힘들어요. 정말 유명한 가수의 라이브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치 관련된 게시물은 좋아요 5천 건 만 건 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걸 비교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이런 매체들의 가장 호응이 높았던 대선 기사 20개를 모아보니까 736만 건이에요. 가짜 뉴스가 871만 건이란 말이죠. 영향력이 페이스북 내에서는 가짜 뉴스가 훨씬 컸다. 여기서 이겼다. 라는 게 1번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20개의 가짜 뉴스 중에서 17개가 트럼프한테 유리한 내용인데 내용의 개개의 성격이 또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의 지지를 발표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굉장히 묘한 가짜 뉴스 되게 중요한 가짜 뉴스인 게 뭐냐면 이 가짜 뉴스가 4년 뒤에 이번에도 재탕이 됐는데 그래서 히스패닉계의 투표 성향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이길 때 히스패닉 때문에 이겼거든요. 히스패닉 투표 때문에 이겼는데 이게 과연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근데 그게 반응이 96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이 클린턴이 테러 단체인 IS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가짜 뉴스입니다. 79만 건 장관님이 어디서 무기를 사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클린턴 인더스트리를 차려가지고 이게 또 오늘 얘기하게 될 그 큐안원 큐안원 장식으로 대표적인 음모론 큐안원과 또 연결이 되는 그 음모론인데 하여튼 이게 80만 건 정도가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클린턴이 역시 IS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됐다. 75만 건 자 FBI 소식통에 의하면 힐러리는 이메일 사건으로 인해서 2017년에 기소될 거다. 14만 건 잘 보시면 가장 단순한 뉴스가 가장 반응이 셉니다. 그럼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 뭔 소리 하라는 게 100만 건 정도가 반응을 했고 FBI가 힐러리를 기소할 거다. 이건 약간 복잡한 얘기죠. 이거는 14만 건 아 네 그렇죠. 이거는 썸네일을 보면 클릭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속성을 보여주는 건데 미친 헛소리인데 게다가 본 사람도 많고 댓글도 많아. 나도 보겠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유튜브 썸네일도 머릿속에 그리져요. 힐러리 끝났다. 충격! FBI 힐러리 구속한다. 이런 거요. 그렇죠. 힐러리 드디어 모든 게 끝. 그런 미디어의 속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뉴스가 중앙 직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중심으로 뉴스가 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뿌려지는 방식이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인터넷 신문들이 무조건 중앙에 등록을 하도록 정부에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매체는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네이버 같은 포털들은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기별로 해가지고 검색 제휴를 맺는 매체와 검색에서 퇴출되는 매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심하다 싶은 어비직 매체들은 네이버가 알아서 걸러냅니다. 탈락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쁘게 보면 일종의 검열이지만 좋게 보면 최소한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포털 통제가 없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매체들을 이용자들이 모아보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자기가 구축해서 자기 온라인 친구들만 돌려보는 매체를 일종의 뉴스 패턴을 구축할 수가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뉴스마저도 유튜브 구독하는 패턴하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주 보는 것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주 보는 것까지 모아서 그것만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피드방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공유하는 게 대세가 되는 바람에 공유하기에 걸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는 매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이 되기도 하고 공유 자체를 빠르게 멀리 많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한 거고 생각해보면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가짜뉴스 퍼지는 문화가 심화되지 않은 꽤 점잖은 패턴의 인도스트리예요. 헬머스님은 동의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포털과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제로는 소셜에서 소셜에서의 좋아요만을 가지고 콘텐츠를 영위해 나가는 업체들은 보통 레거시 미디어의 자회사인 경우 아니면 스타트업들도 덜어 있는데 보통은 진보적인 의제를 다루는 매체들이 훨씬 더 많고 포털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제가 늘 뭐라고 하는 언론사가 직접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데스킹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글쎄요 2016년에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아직까지 심각하게 망가진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도가 높은 상위 뉴스들은 어비징 매체에서 올려놓는 기사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중앙매체들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데 혹은 그 자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제목이 섹시한 기사들이 많이 걸리는데 헛소리여도 헛소리의 원전 최소한은 그런 매체들이 걸리는데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되는 매체들을 보면 사실상 매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우라카이 그러니까요. 게다가 심지어 일종의 게시판 성격인 경우가 많아요. 레디트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회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판 형태로 뉴스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놓은 뭔가에 기사를 올린 뒤에 그게 한번 공유 흐름을 타기만 하면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자기 뉴스 피드 혹은 타임라인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때부터 퍼지는 속도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따위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 매체라는 거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그게 뉴스인 척 하기도 쉽고 그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뉴스인 것처럼 퍼지기도 쉬운 굉장히 그런 취약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소위 게시판형 뉴스 매체들 인터넷 매체들이 이들 플랫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을 자기네의 뉴스 창고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워낙 빨리 발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세대들은 제 세대나 약간 위아래 세대들은 인터넷에서 역사 깊은 유구한 헛소리에 대한 면역이 일찍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뉴스를 봐도 여기가 뉴스 페이지처럼 꾸려져 있어도 난생 처음 보면 언론사면 일단 접고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면역이 좀 없었던 게 마치 우리나라의 노년층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미국 매체 어떤 세계의 성격 때문에 이 가짜뉴스 베이커들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나름대로 구축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자기네 거를 퍼뜨려주는 단순한 공유 플랫폼 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에서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11월까지 미국 대선일 사이에 공유된 기사 125만 개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도 알고 있는 스티브 배넌이 대표로 있는 브레이바트라는 이 대표 이 배넌 대표는 트럼프 바로 입각했죠.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대학관에 들어갔다가 좀 이따 짤렸죠. 그 브레이바트라는 매체 그리고 인포 워즈라고 합니다. 정보 전쟁. 미국 사람들 이런 얘기 좋아해요. 인포 그리고 트루스 피드 진실의 창구다. 이런 거 이건 한국에도 있을 부판 이름이에요. 엔딩 더 패드 연방준비제도 죽이기 연준에 대한 증오심 증오가 장난이 아니죠. 뭘 싫어하고 뭘 깨부시려고 하는지 드러나는 매체들. 이 웹사이트들의 기사를 분석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돼 있는지 그게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포되는지 패턴을 연구해봤더니 이거 공부하기 되게 힘들었겠네요. 4년만 가지고도. 제가 이 연구하신 분들의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연구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 못한다니까 이러면서 몇만 개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그걸 다 들여다보시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우익 언론 네트워크는 브레이바트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와 단절된 독자적인 언론 체제를 구축했고 SNS를 극도로 당파적인 관점을 퍼뜨리는 중추로 삼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세계관을 개척해냈다? 바로 그겁니다. 뉴욕타임즈가 없는 세계 워싱턴포스트를 보지 않아도 되는 세계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는 세계가 여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뉴스는 필요한데 그건 피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세계 바로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수 있는 그것도 트럼프 같은 사람을 영웅시하는 어떤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는 이 닫힌 생태계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대 회사들은 그걸 퍼뜨려주는 일종의 숙지 역할만 하게 되는 그런 생태계가 이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그걸 한국으로 대입하면 저처럼 항상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생태계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브 아트 중심에 있는 자리를 신의 한수나 가로세로 연구소나 펜앤마이트 그런 유사 언론형 가짜뉴스 채널들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게 한국에서는 주로 카카오톡이나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대 플랫폼 채널들을 통해서 유통되는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 역시 마찬가지로 KBS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되는 세계 JTBC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되는 세계 심지어는 네이버를 보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슬슬 구축되고 있다. 꽤나 그럴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2016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미국은 2020년을 미리 좀 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보신 그 연구자료들이 2016년 이후에 나온 것들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그냥 숙주가 돼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반성에 따라서 미국의 소셜미디어들이 자구책을 마련을 했는데 이번 대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트위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고 문구 이 트윗에 공유된 일부 또는 전체 콘텐츠에 대해 이의제기가 되었으며 선거 또는 다른 공적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재미삼아 도날드 트럼프를 팔로우 하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자주 보셨던 내 타임라인에 잔뜩 도배가 돼 있는 이 경고 문구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트위터 창사 이후에 트위터의 첫 실험 트윗 이후에 가장 유명한 트윗이죠. I won this election 이 트윗에 붙어있는 거기에 바로 경고 문구를 붙이기로 한 거죠.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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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기옥 미소 2020년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 인생이 소설이면 우리는 모두 작가이다 로맹은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글을 써낼 수 있을까? 기옥 미소 신작 인생은 소설이다 도서출판 밝은 세상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그전처럼 단순 숙주가 되기 싫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뿌리거나 음모론적인 내용을 올리면 자동으로 가림처리되는 것 혹은 자동 삭제되는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욕타임즈 조사에 따르면 미국 현직 대통령의 트윗의 38%가 가림처리되는 말을 하나 말한 절반이 날라갔습니다 반쪽이 되셨죠 진짜 그야말로 하루에 10마디 하면 그중에 가장 진심을 담은 얘기는 다 그렇죠 딱지가 붙는다 대부분 딱지가 붙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였는지도 단적으로 드러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공화당에서는 그래서 IT업체 사장들을 불러다가 청문회도 했습니다 그렇죠 길들이기 해보죠 이거 이래 되는 거냐 이거 보수 탄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데자뷰가 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저는 작년 2019년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존 리 존 리 불코리아 대표가 불려 나와서 똑같이 이거 노란 딱지 이거 보수 유튜버들 탄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많은 나라의 지사장들이 끌려다니고 있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알고리즘이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만 드러난 그런 결론이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풍경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저는 이것이 글로벌이구나 이것이 세계화구나 세계인들이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인들 같으면 원래 미국의 미디어 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수정헌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최대한 네가 떠들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미국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미디어에 대해서 통제를 잘 가하지 않습니다 레디 플린트 사건 그렇죠 근데 심지어 심지어 사기업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조차도 그냥 냅두면 안되겠구나를 경험하게 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뉴스 소비자들은 이미 조금 경험하고 있던 매체가 알아서 뭔가를 거르는 너무 심하다 싶으면 미리 걸러서 보여주는 그거를 지금 미국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너네도 이제 느끼는구나 야 요거를 서로 눈을 찡긋찡긋 하면서 그래 이게 보통일이 아니야 그렇죠 라는 거를 서로 공유하게 되는 그래서 미국인들은 매체의 편집이나 기초 검열 를 경험하게 되고 한국인들은 그동안에는 기본 데스킹을 통해서 걸러내왔던 정보들이 내 카톡을 통해서 바로 나의 눈을 찌르는 경험 아 미국인들이 이런 고통을 그동안 당하고 있었구나 이 경험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면서 예를 들어 뭐 지금 4, 50대 3, 40대 30대 포함해서 부모님 댁 어딘가 노인네들 많이 사는 집에 요즘 시즌입니다 김장하러 갔다가 귀와 코를 찔리죠 코는 젓갈 때문에 찔리는데 이게 하시면서 계속 카톡에서 드린 말씀을 하시니까 유튜브에서 보신 말씀을 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요즘에는 또 굳이 부모님이나 노년층 물론 노년층의 비율이 많긴 하겠지만 비율이 아닌 것 같은 게 왜 보통 이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런 걸 이제서야 알게 돼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화를 안 낸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인포전쟁 인포전쟁 인포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이런 걸 들고 오고 거기서 싸우고 싸우기 시작하고 개싸움이 나고 그런 일도 굉장히 흥하더라고요 옛날의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아는 선배에게 어떤 이야기를 청해 듣는다거나 어떤 동아리에 나간다거나 어떤 모임에 나간다거나 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잘 돌아다니지 않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PC통신의 어떤 데에서 어느 특정 동호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치나 시사는 소비할 가치가 있고 소비하고자 하는 유혹도 꽤 큰 시장인데 그 시장에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사먹을 싸구려가 너무 많아졌죠 그렇죠 그 점이 예전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사먹을 싸구려 음식 중의 하나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초 민트초코를 떠올리게 하는 정말 부적절한 피처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그걸 보여드릴 텐데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만나는가 관련한 것 중에서 미국과 한국의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나는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인식도 못하고 사실 인식하실 필요가 없는 안 좋은 민트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민트초코에 대해서 취향을 존중합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튼 하지만 이 민트혁명이라는 단어는 그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들으면 베스킨땡빈스의 행사 신메뉴 같은 거잖아 혹은 행사 이름 같죠 그렇죠 당신들이 민트초코를 더 이상 탈업하지 못하게 하겠다 모든 메뉴에 민트를 넣겠다 야 그건 파마첵스 같은 거잖아 갑자기 되게 힘들어지긴 하네요 하여튼 근데 그 민트혁명이 지금 페이스북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민경욱 전 의원이 11월에 11월 초에 이런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하태경 혹시 들어는 받나 민트혁명 아 민경욱 전 의원의 페북 캡쳐를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혹시 들어는 받나 민트혁명 하고 아래에 저는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요즘 페이스북 쓰는 노인네들이 많이 할 줄 알더라고요 어떤 그림 배경이 있고 거기에 자기 캐릭터 얼굴이 있고 자기보다 훨씬 잘 생긴 그렇죠 그리고 큰 글자로 하고 싶은 말 짧게 써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난 할 줄 모르는데 다들 할 줄 알더라고 스토리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이모티콘도 되게 적절하게 잘 넣으셔가지고 그 아래에 태극기 성적이 있고 이것도 이모티콘이 이모지죠 민트혁명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보통은 이런 게시물은 이런 그림에 어우러진 큰 글씨 있는 게 있고 그냥 평상시에 작은 텍스트 있는 게 있는데 그 둘을 합해서 쓰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거 어려운 기술 좀 고급인데 아 이분 민경욱 전 의원이 요즘 페이스북 중독이거든요 자유자재네요 학원 찾으셔야겠어요 잘 보시면 원래 이제 보통 성적이하고 태극기를 같이 쓸 때는 감히 태극기를 성적이 앞에 두지 못합니다 못하냈네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민경욱 전 의원이 과감하게 과감하게 태극기를 성적이 앞에 놓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혁명의 이름이 민트혁명이기 때문에 아 트민이 아니군요 트민이 아닙니다 민경욱이 앞에 있잖아요 민경욱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민경욱과 트럼프의 혁명이다 민경욱과 트럼프가 함께하는 혁명이다 무슨 혁명이냐 이 이 부정선거를 깨보시는 혁명 제가 상관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전태일 여사 주기를 맞이했기도 했고 온건했던 총연맹의 지도부를 사실상 무력으로 내쫓기도 했고 해서 민주노총이 행사를 좀 많이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전수를 세웠죠 이번 시즌에는 똑같이 집회를 하더라도 극우 세력들은 보도를 하지 말고 혹은 끝부분에만 보도를 하고 민주노총만 보도하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얘기만 쭉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 시간에 서초동 앞을 지나고 있던 저는 태극기 부대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건 칭찬하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 때 그때 서초동 집회를 봐서 알잖아요 같은 자리에 2, 3만 명은 앉을 수 있는데에 아무리 봐도 200명이 넘게 앉지는 않았어요 딱 자리를 딱딱딱 두고 되게 잘 앉았고 게다가 돈은 똑같이 들였는지 세트는 겁나 큰데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무서운 노래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고 다시 한 번 느꼈죠 태극기 부대의 집회는요 똑같이 국기를 흔들어도 절대적 숫자상 잘 세워보죠 언제나 성적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그동안 중장창 외쳐왔던 한국의 4.15 총선 부정선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작은 시장에서 실험을 한 번 한 다음에 미국 가서 똑같이 써먹고 있다 지금 K 부정선거 K 부정선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미동맹을 다시 결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민트로 민경으로 앞에 놓고 트럼프로 뒤에 놓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발전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민트 혁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민트 얼라이언스 민트 동맹이 됐습니다 진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철수 여러분 저희가 공지를 하면서 이걸 올려놨죠 독수리 날개 모양의 라이트한 민트색과 짙은 민트색 굳이 여기서 민트색을 넣겠다는 아이디어가 아주 진국이에요 그리고 날개 끝 쪽에는 태극이 있어요 여기다가 성조기를 쓰지는 못했나 봐요 차마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데 대신 이 로고 악수하는 로고 모양이 독수리 모양이니까 그렇죠 그 상징으로 가름했나 보네요 이야 대단하다 생각 많이 했네요 T는 왜 대문자지? 아 T는 민트하고 T잖아 아 트럼프의 T니까 그렇죠 MT죠 대단합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아직 대답은 없지만 없겠죠 영원히 민경욱 전 의원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미국 민주화 투사가 돼가지고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미국 민주화 투사가 돼서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론을 펼치면서 관련 소식을 열심히 퍼나르는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KBS 계실 때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영어로 또 잘해요 추구장창 영어를 해석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도배를 하고 계십니다 참 대단한 2020년입니다 새로운 단어 참 많이 만들고 참 많이 듣는데 대미원조 같은 새로운 단어만큼이나 신선한 단어입니다 미국 민주화 미국 민주화 투사와 민경우 이건 무슨 쿠바 공산화 같은 소리를 그래서 예전에 80년대에 우리 민주세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시민운동가들처럼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몰몬교 전도사마냥 그렇습니다 워싱턴하고 하와이 이런 좋은 데를 주로 가시긴 하는데 되게 코로나에서 안전할 것 같은 동네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는 부정선거 집회에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외교관 제외하고 가장 외국에 많이 나가는 한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판에도 출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판부가 그래서 다음에 또 나가면 구속시킬 걸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짜뉴스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보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는 하여튼 거기에 기회는 있다 그런 정도 모두 다 하실 필요 1독을 권하지 않습니다 1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가짜뉴스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퍼뜨려지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기사를 가장한 애매한 게시판 게시물을 어떻게 기사처럼 퍼뜨리는가 이거를 민경욱 전 의원이 보여줍니다 게시물을 하나 캡쳐를 해왔는데 Nothing to see here라는 게시물 제목의 게시물인데 더 썬데이 가디언 라이브라는 매체입니다 지금 웃으면 이게 스포인데 저는 사실 이 이름을 보자마자 너무 웃겼는데 온갖 걸 다 조합해놨는데 더 썬데이 더 가디언 더 라이브잖아요 이게요 영국의 그 정통 매체 가디언 네 일요일판인가? 그리고 살아있네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네요 이거 조선동화 라이브잖아 주간동화 라이브 이런 것처럼 더 썬데이 가디언 라이브인데 조선 한결에 뭐 이런 가디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가디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더 썬데이 가디언 라이브를 민경욱 전 의원이 공유를 하면서 썬데이 가디언지에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를 비교 분석한 장문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언론에? 그렇죠 제가 지금 인도 언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 얘기를 인도에서 하는 걸 민경욱이 받아왔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의 소위 타임라인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민경욱 의원이 명망 있는 매체의 어떤 기사를 퍼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조선 동화 라이브를 가디언이 들어가잖아 뭔가를 퍼온 것 같은 게 보여요 들어봤거든요 들어봤거든 그거는 귀에 걸리잖아요 가디언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썬데이 가디언 라이브는 뭐냐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일단 영국의 가디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매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국 매체가 아니고 인도의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는데 잘 보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델리하고 문바이에서 발행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에만 발행이 됩니다 일요일 편이고요 매체의 어떤 순위를 매겨서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인도 내에서도 큰 매체는 아닙니다 문바이에 두고 있다고 해서 문바이 타임즈라거나 델리에 두고 있다고 해서 인디언 타임즈라거나 이런 거대 매체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매체고 글 쓴 사람을 또 봤어요 그랜트 뉴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미국인입니다 인도 매체의 미국 사람이 기고를 했는데 이력이 미국 해병대 장교 출신 오피서라고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레벨의 장교를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교 출신인데 일본 전략 연구 포럼이라는 데 연구원으로 계세요 거기 선임 연구원이래요 인도 전략 연구 포럼이라는 걸 찾아봤는데 싱크탱크긴 한데 큰 데는 아니고 일단 큰 데는 아니고 왜냐하면 하와이에 있습니다 큰 데는 하와이에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이유가 하와이에 또 일본계 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럼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좀 일본 전략 연구 포럼이라는 데서 뭘 많이 하나 해가지고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싱크탱크 아니고 새로 생겼나요? 새로 생기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꽤 됐어요 활동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아마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돈을 좀 내는 그런 데인 것 같긴 한데 그랜트 뉴스엠이라는 분의 링크드인을 찾아보니까 하와이 호놀룰루에 살고 계십니다 호놀룰루에 살고 계시고 호놀룰루에 살고 계신 분이 인도의 일요판 매체에 기고한 음모론 콘텐츠예요 정말 정보의 세계는 1위생활권이에요 정말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도의 작은 어비징 매체 같은 데에다가 미국 해병대 출신의 미국인이 기고를 한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의 음모론을 병렬로 놓고 쓴 칼럼을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 전략 연구 포럼의 선임 연구원이고요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헬마우스의 질문이 맞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냈어?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거 어떻게 찾아냈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뉴스 꽤나 보는 사람인데 썬데이 가디언 라이브 썬데이 가디언 라이브는 평생 처음 들어봤단 말이야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누군가가 전달해줬겠죠 분명히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 칼럼을 보면 미국의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이게 한국의 4.15 총선 음모론이 꽤 널리 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민경욱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야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민수동맹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게 자 그 내용이 보면 한국의 전자개표기는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한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은 너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중국 물건은 대체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상관없는 부품을 갖다 써도 정보를 빼네 그럼 중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계인들을 납치해가지고 개표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정말 안타까운 게 저희가 사실 예전에 이제 주말 CBS를 CBS를 주말에는 CBS를 진행하실 때 제가 거기서 코너 진행을 하면서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자개표기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이미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네 자 일단 그거 아니고 중국 회사 화웨이가 만드는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개입해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봐요 좋아하는 걸 합친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모탈 컴백 새로 나온 거 보고 느꼈어요 아 제가 했던 얘기구나 모탈 컴백에 람보가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터미네이터도 나오잖아 둘이 싸운다고 주지사하고 스텔론이 좋아하는 건 합쳐야 돼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아무튼 아무튼 한국의 선거개표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 네트워킹이 돼 있고요 사실 아니고 그다음에 등록된 유권자보다 더 많은 표가 나온 지역이 있다 진짜 안타까운 데 한국은 유권자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미국식이에요 지금 이분도 헷갈리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호놀룰루에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 한국은 선관위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등록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그거는 민경욱 전 의원이 했던 말이죠 훔친 투표용지 받은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이 호놀룰루 분 네 민경욱 의원이 하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들었나요? 어? 둘은 사실 그 마팔이다 교감? 저도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뭔 소스가 있어요 이런 헛소리 날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이거 너무 이상하네 이거 아 아 그거다 뭐요 와 야 진짜 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뭐야 민경욱 전 의원이 10월 말에 10월 말에 하와이에 갔습니다 하와이에 왜 갔냐면 그때 갈 때 제가 민경욱의 그 타임라인은 저는 매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 좀 알아요 근데 이 양반이 하와이에 가면서 자기가 하와이에 가는 이유를 밝혀놨거든 거기에 가서 선거 음모와 관련된 그 포럼에 참여한다고 했었어요 아 맞네 그럼 이거 하러 갔구만 거기도 만났네 둘이 와 야 이건 저 언차티드 하는 기분이에요 야 진짜 진짜 어떻게 맞아 네이턴 드레이크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퍼즐이 여기서만 터지는 거야 도대체 선데이 가디언 라이브를 어디서 받나 했더니 자기가 써서 준 거네 그러면 일단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언차티드에 따르면 나와이로 아 근데 걔네들은 충분한 보상이 네이턴 드레이크는 버는 돈이 얼만데 가서 죽음을 모면해 가면서 방송이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갔다 오면 두 주 동안 방송을 못 만들어 그리고 네이턴 드레이크는 사실은 보물 찾는 척하면서 한 200명씩 죽이잖아요 연애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만나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민트 송맹이 또 한 건 해냅니다 아 민경욱 의원이 뭔가 실적을 내고 있군요 해외에서 이게 지금 바닥에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작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혁명주의자 민경욱 선생님의 페이북 포스팅을 보다 보면 나름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트윗을 번역 중개해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트윗 I won the election 네 그 밑에 잘 보시면 제가 캡처해온 거 잘 보시면 이 밑에 이제 트위터의 경고 문구 있지 않습니까 네 경고 문구의 그 파란색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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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살짝 살짝 보이는데 이 트윗에 공유된 일부 또는 전체 콘텐츠에 이의가 제기되었으면 아 이게 이의할 때 이응이구나 이게 이게 살짝 보이는데 민경욱 의원이 캡처를 하면서 그걸 잘랐어요 밑에를 너무 웃긴 거야 I won the election 만 보여주려고 밑에 경고 문구를 또 잘랐어요 아니 이건 자를 거면 잘 자르지 왜 이 트윗에 공유된 게 왜냐면은 이거를 여기서 더 자르잖아요 그럼 트럼프의 턱이 잘려요 그럴 순 없으니까 아 이 존영을 중시하는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이 밑에 트윗은 또 다른 트윗인데 우편투표와 관련된 음모론을 이제 트위터 그렇죠 도널 트럼프의 그 트윗을 캡처를 해놨는데 그 밑에는 공유가 많이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도 공유를 했고 리트윗 5700회 하트 찍은 거 이것까지 같이 캡처를 했거든요 아 이게 트위터 써보시면 알죠 밑에 맨전의 숫자 리트윗과 인용RT의 숫자 마음에 들어의 숫자가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그 I1D 일렉션 트윗의 경우에는 그걸 안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경고문구가 같이 보이거든 그렇죠 이응 때문에 경고문구는 한글이라서 자기 구독자들도 다 읽을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민경욱 의원의 논리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트윗의 이응과 존영의 턱이 겹칠 때는 턱을 살린다 그렇죠 누길 딸 줄 모르는 거예요 혼자 페이스북을 하셔가지고 요즘 보자진이 없으니까 포샷 배워야 돼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시거나 아니면 역시나 아까 그 더 썬데이 가디언 라이브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음모론 기사를 퍼나르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에포크 타임즈라는 매체인데 이 매체 자체는 중국계 미국인들이 맞는 매체이긴 한데 내용이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자개표기로 선거 결과 조작 내부 고발자 주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뭔 얘기냐 지금 트럼프가 당한 게 여기 돈이 많은가 봐요 국내 판도 있습니다 국내 판도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중국 정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때리는 매체여가지고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반중 태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매체라고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최근에 트럼프의 선거 조작 음모론에 탑승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그 반중이다 보니까 트럼프에 동조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를 미워하는 거죠 메인 화면의 헤드라인이 트럼프 지지자들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라 그러네요 헬메우스 같은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말라 그 얘기에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거를 하시거나 요즘은 이제 또 열정적으로 다른 유튜버들 홍보하시는 것도 잘하시는데 아 그래요? 신인균 국방TV 화이팅! 상행위! 그렇습니다 신인균 국방TV가 원래는 이제 국방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던 채널인데 최근에 가짜뉴스 음모론 코인에 탑승하셔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미국 대선 중계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 동영상의 제목으로 이곳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 전격 공개 이거 정말 실화냐 흔한 거 다 갖다 뭘 파는지 그렇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가게에 껌, 담배 교통카드 충전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폐점 정리 중 2천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뭘 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답할 리가 없지요 그렇죠 바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나의 매체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타임라인에 쭉 내리다가 깜짝 놀랐던 게 제 얼굴이 나옵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놓치는 건 없네요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 저 누끼따기용 헬마우스 얼굴 좀 배포하세요 저런 데다가 나를 까려거든 이걸로 좀 써달라 썸네일을 아니 제가 이제 그 CBS의 뉴스업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선거 음모론 조작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던 방송을 거기에 이제 민경욱 전원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불려나왔어요 자기 욱했다고 뭐라고 하는 이제 그동안은 헬마우스 코너에서 제가 헬마우스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헬마우스로 살아가면서 일하기가 얼마나 쉽냐 내 코너에서 이름만 말해줘도 바로 그가 나를 불러주자 꽃이 되어 날아와요 아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이분이 지금 좋아요가 찍힌 숫자가 제가 언급된 그 게시물이 좋아요가 찍힌 숫자가 593이거든요 그렇게 써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저 뉴스업 제작진에서 잘라 올린 그 유튜버의 그 조회수가 500회가 안됩니다 화력이 너무 약해요 아 그것도 그러네요 이분들이 좀 와서 클릭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 욕만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기들끼리 아 그럼 이 사람들도 사실 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좋아요만 누르는 거군요 좋아요만 누르는 거예요 클릭 안 하고 마음 아프네요 제작진들 시비스 제작진들 기가 죽습니다 이러면 김종대 의원이 지금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그 시사프로의 저 헬마우스님이 나가고 있는데 헬마우스로는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장사가 힘들어요 그 민경욱이 도와줘도 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민경욱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화학했습니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해외의 미친 그구 그렇죠 힘이 안나오는 곳은 한국인 대부분 이 닫힌 생태계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밖으로 안나옵니다 그러게요 이분들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동굴이 개미굴 같아가지고 그 안에 또 다른 동굴이 있을 뿐인거죠 호놀레도 있고 XSF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주말에 와인파티 할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하여간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적인 존재 우리 민경욱 전 의원이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는 이 실정 네 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의 또 다른 한 축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자칭 시사 유튜브 채널 중에서 하나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요즘 제가 즐겨 들어가고 있는데 왜냐면 신나게 신나게 미국 대선 얘기를 합니다 썸네일들을 잘라가지고 지금 가져와 봤어요 이 이야기를 내일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다 운전하다 가끔 보고 있는 보통은 일찍노동이라 하면 무언가를 만들어 열심히 만들어서 그게 재화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파는 곳입니다 잘 만든 어떤 것들 제가 하는 유일한 못 맞는 걸 파는 혹은 아무것도 팔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제 팔지는 않는데 돈은 받아 그렇죠 멀리서 그래서 간판을 보고 있으면은 딱 봐도 이발소죠 세 가지 머리 스타일을 해주는 이발소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내일 다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헬마우스니까 다시 돌아보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 What do you say? I, D, W, K I, D, W, K I, D, W, K